잠옷 이것은 잠옷, 이것은 잠옷 아니에요 잠옷 같아 보이죠? 다 잠옷 같애 그래, 사우나 갈때는 편하게 입어야지 안젠아, 코코롤 신어서 같애요 맞어? 다시 깔아 신으세요 미안하지만, 안젠아, 코코롤 신어서요 다시 다시 벗고 다시 낫게 옳지 똑똑해 우리 안진아 거꾸로 쓰는게 더 편해요 사우나 오랜만에 가요 사우나? 짐질반? 짐질반 왜 좋아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많고 계란도 있고 식혜도 있고 제일 맛있는게 뭐야? 라면 신났어 신났어 야 잠 못입고 신났어 이렇게 어떡해 안질리나 출렀구만 아니야 잔다고 했는 아기가 자고 있거든 아빠 고개냄새 갈비칩 있어요 이거 이거 여자니까 양말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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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린스, 샴푸, 바디클렌저 와 칫솔 때 매기기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쩍부쩍 오늘 여기서 자요? 응 아맞아? 진짜요? 잘까? 말까?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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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살? 13살이요 초등학생? 네 얘가 몇개월이죠? 48개 48개면 4천원 3만천원입니다 3만천원 나, 나 언니인데 나 말하기 얼마인데 애껀데 애기 얘꺼 가서 아빠 줄게 아빠 줄게 아빠 줄게 갑시다 이리와요 가라 이거요 어디서 가라 이거요? 어디서 가라 이거요? 나 좋아 어떡해 안진은 핑크색이 아니어서 어떡해 갑시다 여기 취는거야 여기시는거야 시는거야 재난화 야 비켜 바깥에서 숯 감아 해서 여기에서 따뜻하게 하는 건데 진짜 바깥에 진짜 뜨는데 쯔히 들어오면 따뜻한 음악이에요 신발 너무 끄지 않아? 뜨거워서 안 가요? 뜨거워서 안 가요? 진짜 안 뜨거워 오마도 갔는데 어떡하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따뜻해 안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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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벽돌 벽돌 차럭 차럭 황토 황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냄새 너무 좋다. 냄새 너무 좋아. 향. 안지니나, 여기 집이야? 여기 좋아? 어. 어떻게 좋아? 집에 갔대. 양머리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자기 머리에 맞게 많이 많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안쪽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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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 번 써볼까요? 이쁘다. 안지니나 해줄까요? 응. 층이 안 맞게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계속 계속 접어줘야 돼요. 엄청 엄청. 안지니나는 머리가 작기 때문에. 많이 커. 많이 크대요. 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마. 아빠. 여기 자 좀 더. 여기 자 좀 더. 여기 자 좀 더. 여기 자 좀 더. JJ마다. 여기 안쪽에다가 잡아주고 이리와봐 também. applies semaine. 귀여워. 귀여워. 우리 뭐 먹을까? 라면. 자 만원으로 한 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매운 거. 갑시다. 계란 먹을 거예요. 계란. 계란? 계란 먹고 싶어? 3개짜리 하나 하고. 저 튀김 우동이요. 좋아요? 네. 찜찜왕에서는 매운 것보다는 튀김 우동을 먹는 게 좋아요. 이거 하고요. 계란하고. 이거 계란. 아이스티 이거요. 네. 그러면. 얼마예요? 음. 딱 만원이네요. 오 진짜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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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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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우와. 빠질게. 이게 찜찜왕이에요. 슈벅크십이다. 아. 이거 해. 네. 제가 할게요. 언니 좀 찍어 먹어. 야 이거 찍으냐 이거? 야 이거. 一個? 아니 괜찮아 너 먹어. 너무 ankle. 좀 먹어. wedildi. 먹어봐. 이것이네audum. 슝슝슝슝 . 정말? 슈응 É 이거 뭐요? 이거 우동 안 매운 국수 내가 먹을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 배 아파 나 안 매워 나도 이거 안 매워? 먹어볼 거야 나 이거 먹어볼래 음 맛은 어때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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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나도 아 줄까? 매니까 줄까? 나 아 집에야 아니 아 아빠 줄게요 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해 뜨거워? 응 아파요 아파 뜨거워요? 뜨거워? 아빠 보여줄게요 아빠 아니야 매워 매워요? 응? 여기 우리 살자 우리 살자 여기서? 응 알았어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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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왜? 집에 가 집에 가 알았어 이거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집에 가자 이거 다 먹고 자 이거 뭡니까? 고구마예요? 고구마예요? 네 이거 이제 숯에다가 넣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구워야 돼? 네 숯 거기 숯에다가 넣어서 구워야 돼요 가자 아 뜨거워 안 돼 그냥 버려 그냥 버려 안돼요 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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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버려 어디 있어요? 우리 고구마 여기 아니 여기 파버려 여기 여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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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이거 몇 살 먹었어요? 꼼꼼이 꼼꼼이 고구마 너 몇 살이야?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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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구이 안 넣지 감자 감자 떡 아빠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와 떡 여기다 넣어요 떡도 파와요? 네 예 해줘요 와 납떡 맛있겠다 먹고 싶어 떡 떡 많이 먹었어요 뜨거워 뜨거워 조금 더 뜨거워 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응 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간장 응 간장 간장 음 여기 너무 더워요 고마워 굿 반 엄청 더워요 백도 좋아 이쪽에 보자 여기 앞에 보세요 와 신기해 뜨거워 간장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대박 뜨거워 90값 뜨거워 이거나 안 가도 돼 진호 봐 이거 진호 너무 뜨거워 그중에uclear 에이 둘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 화끈어요 걸어봐 난 걸었는데 걸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사이즈가 틀린 것 같은데 iene 짜기 신발 짜기 신발 냄새가 완전 좋아요! 와 냄새 대박이야! 스프! 바르코기 밖에서 가져왔어요! 제이마 뭐하는거야? 아빠 힘들게 하는거에요? 일부러? 일부러?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역시 스프구이라고 하는데 맛을 어떻습니까? 잠시 아직 안먹었어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와 와 와 와 대박 맛있어? 완전 달아요 달고? 진짜 달고 와 무슨 맛이야? 이게 약간 고구마 맛인데 엄청 달고요 약간 숯불향이 나가지고 약간 숯불고이고구마맛? 아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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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아시는 점은 꿀 있었으면 더 맛있을거 같아 아 꿀? 맛있어? 응 맛있어? 잘 먹어요 안질린아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소피아 9시밖에 안되서 가는거에요? 집에? 네 왜? 아니 사우나에 고기가 있다 해가지고 밥을 안먹고 왔는데 고기가 다 팔렸대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가는거에요 잘라고 했는데 오늘? 네 아 아쉬워요 엄청 너무 아쉬워 네 밥 먹으러 가자 고고고 네 근데 과연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잘있어요 응 또 만나요 안녕 어디 왔습니까? 핫갈비집이요 와 엄청 맛있어요 눈물이 나고 잘해 잘해요 이거 네 네 엄청 잘해 해봐 잘해 괜찮아 해봐 나 여기 천사해? 나 여기 천사해야지 나 여기 천사해야지 마찬가지지 못해 나 여기 소피아 닫으러 뭐 본데요? 제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는거에요 잘해 넓은 퉈 좀 이상해 저걸 얘기해tan 그냥 하기도 잘해 해야지 심각해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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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